네 억울하고 속상한 사고, 과실 비율에 의문이 생기신다면 저희에게 의뢰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네, 오늘 참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동안 사실 도로에서 같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100%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참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죠? 네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들이 많이 쓰는 물티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어머나, 무슨 얘기예요? 물티슈를 사용한 뒤 아이가 피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며칠 사용하다 보니까 애기 그 닦아진 부위가 빨갛게 짓무르기 시작하면서 물집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다들 쓰는 거잖아요, 물티슈는 네, 사용하기 편리한 이 물티슈는 주부들에겐 이미 필수품으로 자리한 지 오래라는데요 수시로 아이들의 위생을 관리할 수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피해를 입은 상황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애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을지 지금은 이제 상상이 되고 되면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이제는 못 쓸 것 같아요 다행히 물티슈 사용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아 많이 암은 상태였는데요 현재는 아이를 위해 물티슈 대신 수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물티슈 성분을 검사해 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호흡기 질환과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하고 또 알레르기까지 일으키는 유기화학 물질이 8개 제품에서 검출됐습니다 MIT의 경우에는 피부로 흡수될 때 피부염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페녹시알코올은 경구로 섭취하게 될 때 아이들에 있어서 설사나 구토 등의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부 흡수율이 높은 어린 아이들에겐 더 위험하다는 건데요 특히 아이의 경우 음식물을 흘리거나 또 장난을 치다가 이물질을 묻히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마다 물 대신 이 물티슈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휴대하기도 쉽거든요 흘리고 옆에다가 옷에 묻히고 이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제조업체가 국내 기준치를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해물질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는데요 문제는 물티슈를 화장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는 물티슈를 화장품법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덴마크 환경부에서는 검출된 유기화학 물질을 어린이 제품에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요 마음이 좀 찜찜하고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박스 사놨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 공인도 되고 제조업체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국가에서 지정한 보전제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그게 안정적이다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준안을 줬기 때문에 좀 편안한 입장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위험성을 간과한 채 낮은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이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제조업체 때문에 후비자는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유아형 물티슈는 전성분 표시제도는 아주 기본이고 화학물질 안전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별도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준인지 알아야죠 제조업체에서는 현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아이의 피부에 닿는 제품인 만큼 엄격한 기준이 먼저 돼야겠습니다 임산부 전용이라고 하면 고가로 뛰는 제품 가격들 임산부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9개월의 한 살해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밥비싼 임산부용 제품들 때문에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요 튼살이 염려돼 임산부용 제품을 다양하게 쓰고 있긴 하지만 용량은 작고 가격은 높으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요 임산부 전용으로 나온 거는 그냥 일반 화장품이나 이런 것보다 가격이 좀 단값 쎄죠 스킨, 로션이 2, 3만 원대도 하면 임산부는 5, 6만 원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임산부용 제품들 직접 확인해 봤더니 정말 비쌌습니다 임산부용 마사지 세트가 먼저 수십만 원대 또 일반 제품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치약입니다 무불소의 무계면 활성제 조건은 비슷해 보이는데 가격은 5배 차이 납니다 일단 화학 단부제가 없다고 내세운 임산부 샴푸 이것도 일반 샴푸와 4만 원 차이가 나고요 가격이 그렇게 엄청나게 뛰게 되잖아요 임산부가 무슨 공도 아니고 이거를 임산부는 않나요? 임산부가 어떻게 될까요? 임산부는 5,000원 임산부가 고기